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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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주 역할을 맡은 한지혜입니다 천혜주 역할은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웃음이 예쁜 그런 여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당당하고 보기가 미소가 아름다운 그런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짝패도 그렇고 그룹 벗어난 달처럼 이란 영화도 그렇고 에덴이 동족도 그렇고 많이 좀 서포팅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그걸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정말 마음에 다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갈고 닦은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있으니까요 제 역할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드라마 또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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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